마침 들켰기 집에서 몬카덱 마침 뀌하엔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집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소리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 처각집의 슈프림 양념치킨입니다.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보니까 슈프림 치밥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양념된 밥을 팔더라고요. 이것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정말 fat ив 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 für 음 소스가 좀 달콤한게 아주 맛있는데요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샐러드까지 올려서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이렇게 떡도 같이 있더라구요 이번에는 치킨이랑 떡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죠? 아 뱀글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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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에 있는 치킨을 치킨은 밥이랑 먹어야 해요 치킨은 밥이랑 먹어야 해요 치킨은 밥이랑 먹어야 해요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한정도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리고 고춧가루 한입이 너무 좋아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통계가 너무 좋아요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만들어라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게 먹으면 맛있어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았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소시지 정도라요. 고기 맛은 정말 맛있었어요. 예전부짐. 너무 맛있다. 깨끗하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먹기 좋은 맛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게 먹으면 좋았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고기맛 고춧가루 잘먹었습니다